핫! 자, 이리 와. 응?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야, 심심해? 응. 왜 옥상 가서 놀다 와? 아... 어이가 없죠. 응. 그렇게 좋다고 할 땐 언제고. 네. 저 철문이 있어가지고 테리 옥상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시야라고 그냥 거의 열어놓고 가는 편이에요. 그러면 옥상 올라갔다가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할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이상하게 안 하더라고요. 잘 놀았어, 하루 종일? 응? 자... 테리! 테리! 일로 와! 아빠 퇴근하고 오시면 놀자고 이렇게 올라와 보여요. 테리야, 고기 먹자.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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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! 여기! 얘들이와 고기 먹자. 이리, 여기. 칠 구정해 Tang 다 됐어 eigene specification. 야 야 재미 들렸어 때리야 우리 산책 간다 자 산책 산책 가야지 산책은 압속을 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뛰어야 얘가 또 수영장에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어 대단하다 물 놀이에 집착하는 애들은요 보호자님이 있든 없든요 그냥 들어가서 자기 혼자 그냥 거기서 계속 놀고 있어야 돼요 간다 근데 얘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잖아 얘가 수영놀이를 되게 좋아 이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사람하고 노는데 매개체의 역할만 하는 것 뿐이에요 쉬어야 돼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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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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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nah 아 솔직히 아 아 아 아 그 날 이후로는 이제 좀 잘 나와요. 코스로 해가지고 놀이를 연결시키면 그래도 나오더라고요. 평소에 뒷다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걱정됐었는데 여기 병원도 있다고 해가지고 테리는 지금 욕이 없어서 근육이 응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운동하다 보니까 자꾸 뼈가 일을 할 수도 있어요. 일단은 근육 위주, 근육 위주의 기능적인 부분을 잘 잡아주면 근육이 뼈가 하는 일을 대신하면서 앞으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집에서도 스트레칭, 나중에 쿨타운 하면서 썼던 근육을 조금 쉬게 해주는 방법으로써.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괜찮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. 너무 좋아요. 배운 대로 가르쳐야죠. 마사지도 좀 해주고 같이 오래오래 선택할 수 있도록 같이 지내보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ımızı 넘어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